자일방대단의 임무와 역할을 강요하게 될 전국자일방대단연합회 3총장 정룡동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자일방대단의 배경. 둘째, 풍수에 대비 현장에서 방대단의 임무. 셋째, 지역자일방대단 활용 방안. 넷째, 회사는 추진 방향. 다섯,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첫째, 지역자일방대단의 설치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재난은 기후변화와 온난화 등으로 예측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죠. 한정된 자원과 국가영향력으로 다양화, 대형화되는 재난 대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설선하여 재난예방, 대비 및 피해 최소화에 적극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자일방대단의 임무입니다. 자일방대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음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방대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관리,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및 신고, 정비, 재난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재난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력 체계 유지 및 경보종원단,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이 있습니다. 이재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염병, 방제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난발재 시, 행정역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응급구호 및 통신, 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 등 활동 전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호물자에 대한 조달 및 전달이 있습니다. 방제단이 구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단이 구호물자에 대한 전달 및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호단체로서는 자율방제단, 구호협회, 적십자, 새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대한 코로나19, 구제역 등에 대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방제단의 설치 근거 및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공구 자율방제단의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집법 제66점 및 시공구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공구 지역 자율방제단 수는 228개이고 읍면동 수는 3,497개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방제단원이 6만4천533명이고 향후 7만4천여 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제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및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촉을 받습니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을 하며 방제단은 시공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을 원치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경우에는 시공구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방제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일반조직은 거지지를 중심으로 전문조직은 자격, 경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속반에 편성을 합니다. 자열방제단은 창가 자격은 해당 시공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자열방제단의 시초는요 풍수의 대책법 수방단으로부터 출범을 하였습니다. 시도자열방제단 연합회 구성입니다. 자열대책법 시행규칙 및 시도자열방제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도자열방제단 연합회에서는 17개 시도연합입니다. 시도연합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초를 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합니다. 시도연합회 구성원은 시공구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전국자열방제단 연합회 설치 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2 및 동시행규칙 자열방제단 연합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전국자열방제단 연합회 구성원은 시도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되 50명 이내로 합니다. 지역자열방제단 임원의 업무 및 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장은 지역자열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제단을 대표합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실 단장의 임무를 대행합니다. 간사는 방제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요. 임원의 임기는 대부분 2에서 3년을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열방제단의 해임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할 경우, 단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열방제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열방제단의 소집입니다. 자열방제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천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소집 방법은 자열방제단 관리 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을 이용을 하고요. 자열방제단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차동을 둡니다. 다음 자열방제단 운영입니다. 자열방제단이 방제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 활동 완료 시, 활동 시의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제출받은 활동 확인서의 활동 사항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열방제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제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 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열방제단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단계 시 재난종합사항실에 합동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사항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한 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열방제단 예산지원입니다. 단장은 매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에 연중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장에 제출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 지역자열방제단의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열방제단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리대 등을 필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라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재봉, 모자, 신발 등 활동이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외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 등 기타 자열방제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등입니다. 지역 자열방제단의 사무실과 물품 창고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열방제단의 사무실과 물품 보관서는 따로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현장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동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열방제단의 금지 행위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의 자열방제단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자열방제단의 출입증 소지입니다. 자열방제단이 임무수행을 위해서 재난현장을 출입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재난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다 어떤 불이익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출입증을 차고 있으며 이분이 혈액형이 뭔지 소속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이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열방제단원의 교육입니다. 자열방제단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열방제단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회 이상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 민간기관 포함해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열방제단원 훈련입니다. 자열방제단원의 훈련은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단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할 경우에 해당 시, 군, 구, 주관 또는 참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곳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열방제단 지도, 감독기관입니다. 시, 군, 구, 자열방제단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요. 시, 도 자열방제단 연합회는 관할 시, 도 지사가 지도, 감독합니다. 전국 자열방제단 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지역 자열방제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자열방제단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 자열방제단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방제단장, 방제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방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야 하며 협의회 회장은 지역의 자열방제단장 또는 회원 중에 후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 조정된 방제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인 또는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열방제단 복장입니다. 자열방제단의 자응신 고추와 응징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일된 복장을 창용하도록 하고 복장은 방제복, 방제모, 방제화 그 부속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복장의 종류에는 방제복은 담복, 활동근무복, 쫓기, 우의견 바람막이, 방안복, 티셔츠로 되어 있고요. 방제모는 일반 모, 원형 모, 방제화는 안전화, 활동화, 상화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시 상호응원 체계입니다. 지역의 자열방제단이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자열방제단장이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자열방제단 의견을 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역 자열방제단과 유사조직입니다. 한국은 의용소방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재난봉사협의회, 공동체 긴급대응훈련 프로그램, 재난의 강한 공동체 구성, 이 모든 것을 퓨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군의 활동사례입니다. 미국의 국민의 평생 봉사시간이 4천시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78% 약 2억 2천만 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자주방제조직, 일본제구원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있고요. 일본 방제사는 자주방제조직을 운영을 하고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소규모 조직으로 지역활동 방제사 양성추직 약 3만 명 전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규모 조직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처럼 읍면동 조직도 아닌 마을 단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열방제단에 참여하지 않은 자원봉사 조직도 원활한 방제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자열방제단과 사전에 임무를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자열방제단 활동사례입니다. 제18호 태풍 사바 응급복구지원이 2016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3개 시도 6,508명이 울산지역 복구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 응급복구지원이 2017년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개 시도 9,805명이 청주지역 및 충청지역에 응급복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진 피해 복구지원이 2017년 11월 15일부터 30일 경북 포항시에 이재민 현장주의서 운영을 했고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서울시 대설피해 응급복구지원이 2017년 1월 22일 서울시청에서 2단계 발령 서울시 자치구 지역자열방제단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서 제설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논산시 자열방제단원이 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수로 쓰레기 및 오물 제거, 호우시 수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주변 잡초 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모주군 자열방제단은 서부산림청 지원을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구급약품 교체, 덕유산 일원의 안전시설 점검 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공주시 자열방제단원이 고목과 주택의 피해 우연복 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소속 자열방제단원이 2019년 10월 13일 영덕군 피해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종시 자열방제단에서 사량 추락으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 가장 대규모 수질 오염 대처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열방제단 코로나19 방역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금도 계속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고생이 많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2020년부터 자열방제단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등 방제단 여러분들이 지금도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열방제단의 임무와 역할을 들어주신 방제단 여러분 감사합니다.